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요즘에 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한 신문회를 보니까 연속적으로 여당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보선 열쇠, 문재인 지지율 하락, 여당 민심 위반의 전전건강. 두 번째를 보니까 당청 지지율 최저 치닫다. 여당 대권 후보는 윤석열의 절반, 문재인 레인덕에 본격화되고 있는가. 두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는 안철수, 오세훈, 누가 돼도 박영선에 앞서 윤석열 지지율 첫 번째로 40%포인트 돌파하다. 네 번째는 캐스팅보트 30대 50대 급격하게 야당으로 쏠림시해 보이다. 오세훈, 박영선의 최대 22%포인트 앞서다.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이 정도니까 좀 꼼꼼하게 신문을 읽으면 얼마나 많은 어지럽게 온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손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도라는 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서쳐 지나가는 그런 바람 정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정도라면 만일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시위나 집회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나 처벌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정도는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심 위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여당의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일 다시 이야기하면 말이라든지 또 행동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민심이 위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항상 선거에서 이기는 무슨 특수한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만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정으로 교정해서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권 수뇌부의 움직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궁금함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압도적 다수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력화됐습니다. 그럼 그걸 수습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민심을 사는 길이죠. 그러나 지금 박범계 장관이 하는 일 선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대검 합동 감찰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또 다른 차원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친녀 검사로 통하는 임먼정 연구관도 대검의 공식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사고도 남는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발끈한 검찰 내부에서는 아예 회의 녹취록을 그냥 전면 공개해버리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법무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진행된 부장회의 결과도 부정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왜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대검과 박범계 장관 또 임먼정 연구관의 사회의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눈에 박범계 장관의 은행에 어떻게 비출지 임먼정 연구관이 대검 부장급 회의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도무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딱함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 눈에 그게 좋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개중에는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주 소수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민심을 입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보시죠.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월 23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지금 왜 그런 글을 올리냐에 며칠 전에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무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럼 박원순 전 실시장이 옳은 일을 했냐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권이 보고서를 직접 보거나 인권이 보고서를 다룬 그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그 기사를 맨정신으로 읽기가 힘들 정도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제가 방송에서 말로 옮기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사안인 거죠. 그렇다면 말로 옮기기가 부끄러운 사안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박연선 캠프의 중요한 역할을 맺던 남인순 진선미 고미정 의원이 다 캠프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센스 감각이 없냐 이야기죠. 왜들 그렇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을 안 하냐 이야기죠.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교만하고 자만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비교적 여건에 우호적인 정의당 수석대변인인 정호진 씨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참으로 몹쓸 사람이다. 즉각 임시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좀 우호적인 세력들도 이렇게 발근하죠. 항상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시하는 사람들은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늘 생각해야 되죠. 어느 순간부터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교만해진 원인이 뭐냐. 무슨 항상 선거에서 이길 무슨 특수한 그런 비법이라고 갖고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해찬 전 대표의 언행입니다. 정치 원로도 않습니다. 나이를 보면. 처신을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나이를 보면 나이가 든 사람 값을 해야 되는 거죠. 3월 17일 날 LH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도 아주 실언이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회는 맑아지기는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남아있다. 그것을 고치려면 재집권해야 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보통 시민들 마음에 어떻게 비추어지겠냐. 그다음 다음 날 우리는 관리를 잘못한 일이지만 오세훈 후보는 서울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를 자기가 한 일이니 차원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비교적 문정권의 우호적인 한겨레신문의 사슬도 아주 나무라죠. 말미에 이렇게 끝냅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생각에 거치는 게 아니고 여권 내부에 아니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치가 들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이 시위나 집회에 대한 엄격한 그런 강제 조치 때문에 지금 수면 아래로 깔아 있는 거지. 사람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없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쪽에서는 또 우호적인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권의 주요한 인물들이 내뱉는 말이라든지 행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자꾸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러니까 매일 도배하다시 그냥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 거죠. 어쨌든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국민들 마음을 읽고 똑바로 그렇게 처신을 해야 지지도가 복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